나는 말야 어르신이 하나 있어 그건 매일 잠에 둘 시간마다 잘 모아둔 기억 조각들 쫓아핀 우리 집은 혼자 조용히 꼽고 이걸 나는 이상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정말 좋았던 그때로 우리의 에피소드가 찬란한 음악을 연결해 내 기억에서의 집은 진짜 이쁘다 잘 먹으면 좋겠어 이렇게 잘 먹으면 좋겠어 저는 오늘의 대화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잘 먹었으니 너무 잘 먹었으니 저는 오늘의 대화가 늘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는 오늘의 대화가 이제 방금을 많이 안정돼 다시 한번 더 해주세요 네, 오늘의 대화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